벌써부터 맛있는 냄새는 왜 나지? 뭔가 우리가 하니까 다 좋아보여. 이 후라이팬이 무세라 좋아. 무세라 귀를 잘 들으면 됐어. 아니, 넣어놔. 오케이, 오케이. 어머. 그게 뭐야, 저게 뭐야, 세상에. 오 마이 갓. 일명. 스딱, 스딱. 스딱, 스딱. 야, 이거 품격이 다르다, 품격이. 파는 데가 없잖아, 이렇게. 이거랑 같이 드세요. 아니, 가래떡으로 금방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또. 됐어, 됐어. 대박이다, 언니가. 저 언니 천재다, 천재예요. 언니, 언니 신동이다, 신동. 아우 세상에. 먹어보자. 같이 먹어야 되는 거지? 같이. 같이 먹어야지. 같이 먹어야지. 이렇게 키 맞춰야 돼. 아니, 이렇게. 여기 키 맞춰서 쓸었어야 돼. 아니, 근데. 스크림이 짜서 이 떡이랑 길이가 이래야 돼. 어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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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지? 이게 비율이 맞아. 안 그러면 1대1이면 짜, 그래. 그러니까 좀 싱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길게 하고 나같이 짭짤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키 맞추고. 그래서 니콘이 여분에 또 굽고 있어. 음. 맛있지? 진짜 맛있어. 야, 이거 맛있어. 아니, 정말 진짜. 막 이렇게 애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. 언니한테 먹잖아. 사람이 그렇게 되네. 이렇게 넘치는 거에요? 너무 신나는 거에요. 감사합니다.